얼굴 꿈은 개인의 감정상태와 사회적 관계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얼굴은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 꿈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이나 상태는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얼굴 꿈의 일반적인 의미, 해석방법,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꿈속에서 나타날 때 자아에 대한 탐구를 반영합니다. 꿈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 이는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굴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은 꿈을 꾼 사람의 감정상태를 반영하며, 기쁨, 슬픔, 분노 등 여러 감정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감정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꿈속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과의 감정적 유대, 갈등, 혹은 소통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표현으로, 얼굴이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꾼 사람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이 자각하지 못한 감정이나 정체성을 탐구하게 만드는 총매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며, 얼굴 꿈은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은 그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기대나 압박감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등장하는 꿈은 개인의 자아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꿈은 자기인식, 자존감, 그리고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나 갈등을 반영합니다. 이 경우 꿈을 꾼 사람의 감정 상태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살해 일자아 탐구의 꿈 한 젊은 여성은 꿈속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자아에 대한 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살해 이 갈등의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의 상사의 얼굴이 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 직장인이 상사와의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꿈은 그가 관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살해 산변화의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에서의 변화, 특히 중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며,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사합니다. 얼굴 꿈의 해석은 주관적이며,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의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의 해석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꿈을 꾼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얼굴 꿈은 개인의 정체성, 감정상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의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얼굴 모양이 무섭고 추하게 변하는 꿈, 재물과 입건이 풍족해지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이 순탄하게 성취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탐딱지 않은 사람을 만나 불쾌해지거나 속상한 일을 체험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맑은 꿈, 뜻밖의 사람을 만나거나 소식을 듣게 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 기분이 불쾌해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부어있는 꿈, 심신이 피로하고 허약해져 있음을 암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뻐 보이는 꿈, 전부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며 화장하는 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일거리, 마음 등을 변화시킬 일이 있게 된다. 임신 중의 여성이 이 꿈을 꾸면 여자아이를 출산한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여러 번 비춰보는 꿈,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온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 꿈, 중개소, 매괴물, 소식통을 통해 반영되는 어떤 사람이나 일거리의 동일시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자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 보이는 꿈,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 고양이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나치 뜨거운 큰 망신살이 뻗치거나, 요괴가 도와여 정신과 혼을 뺀다. 괴한이나 치안에게 희롱을 당하게 된다. 싸움, 소송, 질병, 우한, 사고 등의 액살이 낀다. 깡패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꿈, 군중이 많이 모인 한가운데에서 인신 공격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 얼굴에 상처난 꿈,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애군이 따르는 꿈,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오는 꿈, 환하게 웃으시며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된다면, 이는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하는 꿈입니다.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계약, 광고, 사체 등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 등을 쥐고 있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꿈, 서로가 미움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반성으로 다시 우애를 돈독히 한다.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합리적 사고가 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꿈, 어떤 계약이나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래가 끊어진다. 머리카락이 뒤엉키거나 흐트러져서 얼굴을 가리는 꿈, 앞길이 장여 불행으로 가로막히고 애정 문제의 갈등 및 방황과 대인관계의 시끄러운 말성, 내지 관청까지 확대되는 투쟁이나 손실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 꿈, 불상사가 일어나고 싸움이나 말다툼을 일어날 수다. 무서운 자기의 얼굴, 돈이 들어올 전조이다. 얼굴 모양이 흥측스러울수록 큰 이득을 얻고 행복해질 길조다.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과보를 받게 된다. 실수, 실패, 붉게, 구설수 등이 있다. 깜이 커 보이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꿈,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꿈이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진 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 욕구를 암시, 상대방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친구나 거래처 관계가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심경을 겪게 된다. 상대방 얼굴에 침을 받는 꿈, 상대방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공박을 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상대방 얼굴이 귀인형으로 후덕하게 보이는 꿈, 상당한 재력가를 만나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얻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두 개로 보이는 꿈, 상대가 이종성격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 성과 악으로 마음이 변한다. 상대방 얼굴이 밝은 달로 보이는 꿈,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상대방 얼굴이 부처상으로 자비롭게 보이는 꿈, 망상과 잡념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희망찬 행운을 맞이한다. 상대방 얼굴이 영웅어 거령으로 준수하게 보이는 꿈, 사회의 지도자나 군부의 장성을 만나 도움을 받고 슬기로운 지혜를 얻는다. 상대방 얼굴이 해골로 변해 덤비는 꿈, 뜻밖의 저승사자가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다. 질병, 사고 위험이 생긴다. 상대방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는 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신성한 장소에서 낯뜨거운 봉배를 당한다. 이종성격이다. 상대방의 얼굴이 여우 낯짝으로 변하는 꿈, 상대가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가 되어, 사사건건 눈속임수로 잘 홀린다. 사기를 당한다. 상대방의 얼굴이 평화롭고 인자해 보이는 꿈, 은혜로운 사람이나 평화주의적 서적을 대한다. 상대방의 얼굴이 해골로 변해 자기에게 달려든 꿈, 예상치 않던 질병이 집안에 들어오고, 사고나 위험 등이 닥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흉몽, 생각지도 않은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꿈, 뜻밖의 옛 친구를 만나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만남, 경사, 모임 등이 생긴다. 선생님의 얼굴이 환히 밝아 보이는 꿈, 뜻밖의 윗사람이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깊은 소식, 만남, 즐거움 등이 있다. 선수권으로 얼굴을 가리는 꿈, 생각지도 않은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눈등장님, 실수, 관제 등의 불운이 닥친다. 선수권으로 얼굴을 가린 꿈, 실수나 관제 등을 암시하는 불길한 꿈으로, 생각지도 않은 재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진초.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꿈,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 실화선이 때가 사자나 맹수를 보고 공격하여 얼굴을 찢어 죽이는 꿈, 어떤 일에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여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국의 선수들이 외국의 강팀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여 결승에 올라가 금메달을 딴다. 강력범 일망타진, 대화를 낚는다. 군전술, 전략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신문 일면에 취재기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면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긴급정보와 소식을 듣게 된다. 상봉을 한다. 애인이나 남편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상대방에게 배반당하거나 속석을 일이 생긴다. 어머니가 괴물처럼 무서운 얼굴로 덤비며 목을 졸라 무서워하는 꿈. 그러나 이 꿈에서는 어머니와 자신의 내면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 질렸다든지, 어머니의 거센 성격이나 고집으로 자신의 앞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어머니로부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꼭 어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의 정신적인 독립을 위하여서라도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신적인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얼굴 미용을 위해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피부에 붙이는 꿈.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감 마음을 나타낸다. 기부질환이 있다. 얼굴 부위를 치료하거나 수술한 꿈. 자신의 주위에서 무언가 옮겨지는 일을 행하게 된다. 즉, 문패를 새로 갈아단다든지 방문을 다시 고쳐단다든지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얼굴에 검은 사마귀가 나타나는 꿈. 매사에 모든 일이 귀찮고 짜증이 나며 재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여드름 짜는 꿈. 말끔히 사라졌다면 아픈 몸이 회복되고 기운이 샘솟게 되며 흉터가 남게 된다면 병을 아끼는 애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음을 뜻한다. 얼굴 전체를 봉대로 감은 꿈. 남에게 사기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의 화를 당한다. 얼굴 전체를 봉대로 감은 사람을 본 꿈.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얼굴과 얼굴이 겹쳐지는 꿈. 서로 다른 상표의 선물을 받거나 집안의 가구 등을 옮기게 된다. 얼굴에 가면을 쓴 강도를 보는 꿈. 얼굴에 가면을 쓴 강도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신에게 크게 손해를 입히는 나쁜 꿈이다.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생명부지의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나 폭행을 당한다. 얼굴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꿈. 남의 이목을 끌거나 남의 시선을 집중시킬 일이 생긴다.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있는 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실을 당하거나 뜻밖의 낯뜨거운 일이 발생한다. 얼굴에 똥칠을 하는 꿈. 반윤반길이다.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우왕과 망신살이 있다. 얼굴에 먹칠을 하면. 워컴 등 잉크 물감 등이 얼굴에 묻으면 자손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자손이 없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 고생이 겹친다. 얼굴에 병색이 누렇게 떠 있는 꿈. 집안의 우왕이 들끓고 재물과 돈이 생긴다. 위장병, 장질환이 발생한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꿈.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저석, 예술작품 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는 꿈.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는 꿈은 자신의 일이나 작품이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